방금 이제 오늘은 밤을 새서 생각을 했다가 링키 가요 생방까지 끝내고 마치고 원수들이랑 팬사를 했죠 팬사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인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음악방송 활동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원수들에게 생각할 때 응원해주고 이번에도 더 매워지고 새벽이고 아침 일찍 고맙을 텐데 그동안 고객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설리 크게 고개 해주려고 원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져서 오늘 저희가 활동을 잘 맞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을 텐데 저만의 시골성인데 여기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가즈다워마 생명분의가 가즈다워마 링나나 왔는데 후! ittanyi 나 그게 더 같지 고맙을 텐데 느낌 맛있어 민나 시간도 야 군만리하고 싶어서 캤어요 근데 내 얼굴이 너무 안 보는데 너무 잘 보이네 제가 주문대 주사실 가고 싶은데 전문 앞불도 기회부로 전문을 열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風가すごい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온수수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따가 버블이나 인스타 라이브나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들어가서 아 다 바로 기절해야겠다 싶으면 기절하고 그럴게요 안녕